오...에어셨어요 오... 비가 많이 옵니다 선책을 같이 부르고 배가 와서 올수가 있어서 오늘 이 코스를 포착했는데요 오 가산 다 왔습니다 여기가 거의 1000m야 말이 그렇지 말이 산책이지 이 사람아 902m 가산 803끝자락에 왔습니다 가산 803끝자락 가산 트랭그리 등산 배죽득을 축하합니다 파이팅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계속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세요 걷는 자가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화이팅입니다